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철입니다. 여러분들 6월 7일 모평이요. 보고나서 지금 상태 안좋아요. 딱 봐도 표정 되게 안좋습니다. 안좋을만한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6월 7일 모평이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느낌에 의존해서 괜히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입증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지금 참고로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6월 7일 봤던 모평, 총평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한줄 유약하면 해석능력의 핵심이었다. 제가 단원컨대 어제 본 시험이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었을걸? 무슨 리딩 스킬의 문제라던가 답의 근거찾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해석 자체가 안되요. 해석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읽고나서 지금 나 뭐 읽고 있지? 또는 만약에 지문이 중간정도 갔으면요. 위에 읽은게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학생들 편으로 얘기하면 튕긴다고 얘기하지. 글이 튕겼던 시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 시험인지는 정답률을 보면 됩니다. 참고로 6월 8일 오전 기준이에요. 정답률 60% 이하의 의미가 뭐냐면 난이도 상 또는 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60% 이하 문제에 따라서 몇 점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총 몇 개 나왔니? 빈칸 34번부터 시작해서 13개 나왔지.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혹시 작년 9월 모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9월 모평이 역대 기록을 깼던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13개 나왔습니다. 그게 역대 기록이었어요. 근데 그 기록과 똑같습니다. 작년 9월 모평이 역대 가장 어렵던 거 제가 이렇게 비유해드릴게요. 지금은 절평이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옛날에 상대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대평가였을 때 보통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수능에 일반적으로 수능에 7문제에서 6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통 6개, 7개 60% 이하 문제가 나왔을 때 1등급 컷이 94점, 93점이었어요. 다시요. 7개 정도 나올 때가 옛날 1컷이 93점 정도였습니다. 지금 몇 개라고요? 10? 3개는 거의 2배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날 절평이니까 별로 감이 없지만 이게 옛날에 상대평가라고 했어도요. 지금 이 정도 등급이면 1컷이 절대 90을 넘지 못합니다. 이건 반드시 80점대가 1컷으로 나왔던 시험이었을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국어도 어렵고 수학은 정말 어려웠고 영어도 정말 어렵던 시험이잖아. 근데 딱 보시면 또 알만한 게 있을 거야.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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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고요. 그래 일단 빈칸 어려운 거 우리도 인정. 그 다음에 그래 문장 삽입 저랑 현장 강의 학생들은 말씀드렸죠. 39번 정 모르겠으면 나중에 풀어라. 진짜 어려운 게 문장 삽입이에요. 그래 인정. 삽입 그건 EBS 연계인데 솔직히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EBS 연계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저랑 독해의 원리 하시는 분들 설명드린 적 있는데 문장 삽입이 선지가 몇 번이 답이면 정답률이 쭉 내려가게 1번일 때 제가 독해의 원리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장 삽입이 역대 1번 나온 적 되게 많고요. 1번이 답일 때만 학생들은 1번을 죽어도 안 골라요. 설마 1번은 아니겠지. 뻔히 스토리가 1번이고 같아도 안 고르니까 정답률이 내려간 거고요. 제목이요. 제목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저랑 기존생들은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대입학 문제가 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장 요지는 그나마 좀 풀만해요. 근데 주제 제목 문제가 옛날처럼 속된 말로 껌 있지. 읽고 나면 답보이는 거 그런 문제 자체가 안 나와요. 계속 요즘에 반복되는 패턴이 제목과 주제가 둘 다 60% 이하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건 무가문만은 조금 더 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48%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순서는 원래 인정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29번 이게 제 지칭이라고 하셨는데 신유형인 거 아시지? 처음 나온 유형입니다. 일단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답률 자체가 워낙 셌기 때문에 요번 시험 망하신 분들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만 망한 게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다 망한 시험이에요. 일단 시험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내가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우리는 절평이에요. 상대평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였으면 아마 예전같이 80점대 후반 정도의 일컷이 나왔겠지만 이게 절평이다 보니까 어쨌건 어렵든 쉽든 우리는 90을 넘겨야 되고 80을 넘겨야 되고 이러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가 EBS 직접 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안 바꾸고 똑같이 나온 걸 표시해드린 거고요. 자 볼게요. 직접 연계문항 지금 8개가 아니라 사실 9개예요. 제가 그래프는 뺀 겁니다. 그래프는 역대 한 번도 안 빼고 EBS 직접 연계였는데 어차피 그래프는 EBS 공부 하나하나 공부 안하나 다 맞출 문제니까 빼고 얘기하면 딱 8문제예요. 어때요? 얘네랑 똑같죠? 혹시 저랑 처음 제 얼굴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존생들한테는 매번 똑같이겠습니다. 유형만 같은 게 아니라 번호까지 정해져 있다고 EBS 연계는 번호까지 정해져 있어요. 28번, 29번, 30, 31, 32는 무조건 EBS 연계고요. 35, 32, 38 이거 지금 5년동안 한 번도 이걸 어긴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혹시 언제 개요?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에 처음으로 31번만 EBS가 아니라 비연계로 한 번 나왔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항상 변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최고의 특이점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유형의 의미가 우리가 공부할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제가 장담컨인데 여러분들 올해 트렌드 바뀌었으면 공부하는 걸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29번이 원래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29번은 옛날에 어휘 문제였지. 낱말 그러니까 A, B, C 두 개 중에 하나 어휘 고르시오 문제 아니면 1번부터 5번 밑줄에 어휘 잘못된 걸 고르시오 문제였어요. 이게 뭘로 바뀌었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이 지문이긴 한데 야 알라스카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어 한 글자 non 밑줄이야 이게 의미하는 말을 고르시오 이 문제가 나왔지. 역대 나온 적 없는 신유형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혹시 이 문제의 의도가 뭐죠? 해석하라는 얘기죠. 뭐냐면 리딩 스킬 같은 거 동원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을 제대로 하라는 게 요점이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죠? 42번입니다. 장문독해 41번, 42번이 예전에 한 번도 안 빼고 41번은 주제 제목 제목이었어. 42번은 한 번도 안 빼고 뭐였니? 빈칸이었지. 그 얘기 뭘로 바뀌었지? 1번부터 5번 밑줄에 어휘로 바뀌었지요. 이게 무슨 의미에요? 리딩 스킬 아니라는 얘기죠. 위아래 보고 대충 야매 동원해서 대충 답 찾는 게 아니고요. 수험생들아 너희 첫 문장부터 끝까지 해석 못하면 이 문제의 목표를 알려준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도냐면요. 유형이 두 개가 신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왔는데 이거 의미 자체가 뭐니? 2번이에요. 제 생각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분들도 아는 겁니다. 수능 영어 공부를 할 때 속된 말로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답만 풀면 되는 거. 그거 맨날 언론에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때려 맞고 있죠? 수능 이러면 안 된다. 맨날 이러면 안 된다. 나오고 있잖아. 이번에 바뀐 유형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해석 강화죠. 리딩 스킬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 해석 못하면 문제 못 풀어 해요.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써먹어 볼게요. 결론이 하나 나와요. 2등급 이하의 단언컨대 모든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일도요. 아마 일 찍었어도 완벽하게 자기 실력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찜찜하게. 99반 제외하고. 99초반조차도. 그런데 2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 일했을 거예요. 아마 첫째 해석이 잘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튕겨나간다. 못마리 잘 이해 안 된다. 1번 2번 뭐니? 1번은 아마 거의 다 할 거야. 2번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왜 해석이 안 따라가니까. 그런데 뭐가 강화됐다고? 해석 능력이 강화된 시험인데 이 두 유형이 추가됐다고 해서 단지 해석이 강화된 게 아니고요. 주제 제목부터 계속 해석의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 있게끔 해석이 나오기다 보니까 해석 실력이 뒤따라오지 않는 분들은 이번 시험에 거의 아마 필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실 거라고 믿어요. 마흔 학생들이 귀찮아하죠. 뭐를? 어휘 외우는 거와 해석 공부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죠. 보통 가정 말도 안 되는 말 안 되는 공부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리딩 스킬을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2학기에 들어가면 리딩 스킬 위주로 해요. 그런데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리딩 스킬은요. 할아버지처럼 얘기하면 사상 누각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을 다가오게 얘기하면 쓰레기 공부하신 거예요. 기본기도 돼있지 않은데 문제 풀어봤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뭔 말인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수능이 이 6월 모평이 해석을 강화하기 전에 뜨네 보이는데 그럼 이제 결론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공부입니다. 6월 모평을 보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9월 모평까지입니다. 9월 모평까지 영어 공부에 어디에 좀 포커스를 도와드릴까? 아직 문제 풀이 아니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리딩 스킬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해석 없는 영어 공부 존재할 수 없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요. 해석은 제대로 잡겠다는 목표를 두셔야 돼요. 일단 어휘 외우셔야 되고요. 둘째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해석 정도가 아니라 이 문장이 의미는 뭐지? 이걸 의미를 파악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이 공부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백날 해석은 되지 않으면서 문제 풀이 공부해봤자 문제 조그만하게 나오면 정말 폭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수 있는 이겁니다. 이번 시험 아까 총평 한 줄로 말씀드렸죠. 해석을 물어보는 시험이었어요. 해석이 강화된 시험이었고 그럼 우리가 폭살난 이유는? 제가 가슴에 숨을 거 생각해볼까? 해석 공부를 정말 그렇게 꾸준하게 내가 중시하면서 공부했는지 한 번만 고민해보세요. 나의 평상식 영어 공부가 과연 정말로 어려운 문장 문장 해석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실력을 쌓아갖고 있는 공부를 했는지 1번 2번 그냥 대충 단어 외우고 대충 EBS 진도가 대충 나가지고 아니면 비용계는 리딩 스킬을 찾는 요령이나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공부했는지 2번 냉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번으로 했는지 2번으로 했는지 이게 아닐까 알죠? 남는 시간 제가 수능까지 해석 공부를 한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9월까지는요. 무조건 해석 공부는 하셔야 돼요. 해석 제대로 잡지 않으면 9월도 같은 일이 발생할 거고요. 수능은 더 슬퍼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릴게요. 리딩 스킬을 저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언제 하시라고요? 기본기가 쌓이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는 무조건 문제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여러분한테 그냥 또 할아버지 표현할게요. 예방수사 맞다고 생각할게요. 나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했구나. 어휘 많이 외우고 해석 공부하는 거 증안시하고 나 말도 안 되는 EBS 공부나 깨자까자 그냥 리딩 스킬로 문제 푸는 거나 깨자깨자겠지 진짜 해석 공부를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쓴말이 9월 5편에는 여러분한테 꼭 약이 되기를 바라고 남는 시간 파이팅 하시고요. 어쨌거나 6편 끝났으니까 주말은 마음껏 쉬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